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들이 범행 전 LA군교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당국은 샌 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사예드 파루크와 부인 타시핀 말리크가 아이시스를 지지했던 추종자라고 밝혔습니다. 파루크는 아이시스의 이념과 강력히 동의했고 말리크는 대학 시절 동안 아이시스 관련 강의를 들었으며 아이시스에 관한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부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그러나 누구로부터 급진주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무슨 이유로 이들이 직장 동료들을 공격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며 용의자 관련 인터뷰 440건과 증거물 320개를 이용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또 FBI는 폭탄물로 개조될 수 있는 파이프 19개를 용의자들의 집에서 압수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부부가 거주하고 있던 집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 중 세 정은 파루크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직접 구매했으며 두 정은 파루크 친구 엔리케 마르케즈가 구입한 총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엔리케가 이 부부의 총격 공격 계획을 알고 총기를 구입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의 집에서 발견된 파이프 폭탄물, 총기 등이 파루크의 연봉만으로 구입하는 것은 물이며 다른 누군가에게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의 테러의 영향을 언급하며 아이시스를 향한 공습 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털리입니다.